가을 캠핑장 난지 캠핑장은 깨끗하고 넓고 이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짐은 별도로 카트에 실어서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은 난지 캠핑장에 D존을 예약하였으며 1박에 2만원 입니다 주차여금은 별도이고 평균적으로 15,000원 나온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지금 텐트를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콜핑 리빙셀 입니다 오늘 사용하는 콜핑의 리빙셀은 이너 텐트와 플라이가 있습니다 이너 텐트는 반자동이고 플라이는 터널형으로 2개의 홀대가 들어갑니다 캐너피는 앞뒤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드랩스가 없습니다 사면이 개방되기 때문에 개방감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영하 10도 이하의 완전한 겨울에는 이용하기에 약간 불편합니다 지금 거의 텐트 피칭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텐트 피칭은 거의 끝났습니다 텐트 피칭이 끝나면은 내부에 잠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캐너피는 세팅을 완료하고 팩을 박아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날씨가 춥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침낭을 이용해서 잠자리를 완료를 시킵니다 이제 텐트 내부에 잠자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캐너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텐트 피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체후와 테이블과 기타 캠핑 장비들을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vandaag 저희가 연습을 촬영할 때 예정입니다 매니저의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마요네즈의 전척의 치킨을 입히고 있습니다. 마요네즈의 전척은 시원합니다. 마요네즈는 시원한 마요네즈가 하는데요. 마요네즈의 전척이 있습니다. 마요네즈는 시원한 마요네즈가 하니라는 마요네즈에 하니라가 합니다. 마요네즈는 시원한 마요네즈입니다. 오늘 난지 캠핑장 찾았다 가요 사실 일행들 이제 다 가고 잘 시간입니다 여기 빼곡히 찼었는데 밤 되니까 대부분 가고 없어요 몇팀 밖에 안 남았어요 저도 이제 일행은 이미 가고 불멍했던 하루때도 이제 불이 거의 꺼져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콜핑이구요 두사람이 쓰기에는 넓어요 이제 매시창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매시창을 닫아야 되요 이쪽쪽에도 마찬가지고 자 히트는 작은거 소리들리죠 이제 이게 캠핑장에서 이제 설 수 있는거에요 아주 작은겁니다 아 이제 나가보아이 새소리도 나고 어이 다 져졌어요 습기차스러니 미안해 아직 해는 안됐는데 자 아침에 맞이하는 난지 캠핑장의 모습입니다 어젯밤에 가득 찼었는데 야영은 안하고 대부분 아 노시고 가시는 행태로 어제 지내신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샤워장 정말 깨끗하고 넓고 좋습니다 난지 캠핑장 바닥도 보세요 엄청 넓죠 저쪽은 이제 프리존하고 그램핑존 이곳은 난지 캠핑장의 데코존과 가운데 이곳은 프리캠핑장 저 뒤쪽으로 A존과 B존이 보이고 왼쪽 끝으로 저쪽에 그램핑존도 보입니다 아 이제 짐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철수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인워만 걷어내면 이제 끝입니다 이제 마무리 하고 갑니다 아 이제 짐 다 챙기고 갑니다 오늘은 날씨가 살살한 가을에 하는 캠핑이었습니다 난지 캠핑장에서 즐거운 야영을 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 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